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클래스, 또 인스턴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실습 환경을 먼저 준비를 해봅시다. 자, Java 프로젝트를 저는 생성할 건데요. 저는 프로젝트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의 약자입니다. 자, 그리고 Next Finish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클래스의 이름은 othersApp OOP라고 할까요? others는 제가 클래스 만드는 법, 인스턴스 만드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전에 이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써봤던 것들을 좀 보는 것을 통해서 뭐가 클래스고 뭐가 인스턴스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수학과 관련된 기능들이 모여있는 클래스 혹시 아시나요? Math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Math는 수학이라는 뜻이죠. 저기 보시면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기 pi는, 예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pi가 뭐예요? pi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실행시켜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3.14 블라블라가 뜹니다. 즉, Math라고 하는 클래스에 pi라는 변수가 있는 것이고, 그 변수 안에 3.14의 구체적인 숫자가 적당한 정밋도로 적혀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거 해볼까요? 자, Math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는 소수점을 다루는 기능이 있어요. floor는 이 바닥이라는 뜻이고, 수학에서는 내림이거든요. 1.8이라고 하면, 얜 어떻게 하냐? 소수점을, 소수점에 있는 값을 0으로 해서 1.0으로 바꿔주는 Math의 메소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CL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천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올림이에요. 그래서 실행시키면 2.0이 됩니다. 즉, 여기 있는 Math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이고, 그 클래스 안에는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pi라고 하는 변수도 있고요. 그리고 floor, c1과 같은 이런 메소드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코드가 많아짐에 따라서 서로 연관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변수와 메소드를 그룹핑한 껍데기가 클래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클래스를 좀 볼까요? 자, FileWriter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파일에 기록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클래스에다가 괄호를 열고 여기다가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파일의 이름을 적어요. data.txt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 클래스 앞에다가 new를 붙이면 이 new로 인해서 이 뒤에 따라오는 클래스는 어떻게 되냐? data.txt에다가 파일을 저장하겠다 라고 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FileWriter라는 클래스의 복제본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긴 복제본을 저는 f1이라는 변수에 담고요. 저 복제본의 데이터 타입은 클래스 이름인 FileWriter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파일 라이터는 기본적으로 Java 랭 패키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import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import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파일이 없거나 이럴 때 에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에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예외 처리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예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셔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저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1.write 그리고 hello f1.write java 그리고 f1.close 이렇게 하게 되면 hello와 java라는 텍스트가 기록된 data.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실행해 봅시다. 실행하고요. 여기서 리프레쉬를 직접 해주셔야지 아마 화면이 생겨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위에 있는 math의 경우에는 그냥 math라고 하는 클래스를 바로 사용한 거고요. 이 밑에 있는 파일 라이터는 똑같은 클래스인데 앞에 new를 붙여서 f1이라는 변수에 담기는 복제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제본은 내부적으로 data.txt라는 파일의 내용을 저장하겠다라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복제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이번에는 data.txt 그리고 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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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파일 라이터라는 클래스의 또 다른 복제본인 f2를 만들었고요. 그 f2는 내부적으로 data.txt의 파일을 저장하겠다라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f1과는 다른 복제본인 거예요. 그리고 이 f2의 write, hello, 그리고 java2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겠어요? data.txt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자,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data.txt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스의 파이라든지 메스의 플로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내부적으로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냥 쓰면 되는 일회용 같은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파일 라이터라고 하는 저 클래스는 보시는 것처럼 라이팅 작업을 여기서 했고 또 여기서도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 f1.close를 이 뒤로 빼면 close는 저건 이제 파일 작업을 끝냈다는 뜻이에요. 이 뒤에서도 write 해서 뭐 느낌표를 이렇게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f1이라는 파일 라이터의 저 복제본은 굉장히 긴 맥락의 작업들을 해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회용으로 작업을 끝내면 되는 것들은 그냥 메소드나 이런 변수를 클래스에 소속된 그냥 클래스에 있는 것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맥락을 가지고 작업해야 되는 그러한 작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클래스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를 복제해서 이렇게 f1, 또 클래스를 복제해서 f2 이렇게 복제본을 만들어서 걔를 제어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한 번에 이해 못해요. 자연스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이렇게도 보여드리고 저렇게도 보여드리고 할 거니까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 클래스가 누군지 한 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시스템. 이것도 클래스예요. 여기 있는 메스 클래스입니다. 또, 파일, 라이터, 저거 클래스예요. 인스턴스는 누구예요? f1에 담겨있는 값, f2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인스턴스인 겁니다. 자, 이거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해 못합니다. 한 번 듣고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스템의 댓글에다가 자신이 이해한 것, 또 궁금한 것들을 좀 남겨서 다른 사람이 이해한 것과 다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서 이 지식을 좀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천천히 가져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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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